3월 25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영국은 3월 16일에 안보, 방위, 발전 및 외교정책 종합을 발표하였습니다. 5년 전 자체적으로 설정한 최소 180개, 최대 225개 핵탄도수의 제한을 변경해서 260개를 새로운 제한수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주의형 러시아 대사 안드레아이 켈리는 런던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런던과 무스크바의 관계가 죽음에 가까워졌다면서 영국이 핵 확산 방지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가운데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화요일 나토를 방문해 단결되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옌스 스툴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외무장관회의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런 질서가 중국, 러시아 등 전제국가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아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화요일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 증가에 직면해서 미국은 전진 배치와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타이완의 비대칭 전력 발전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자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킬리노 장군은 타이완이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고도의 기동성을 갖추고 분산되고 치명적인 비대칭 시스템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킬리노 장군은 미국은 미중 3공보, 여기서 공보라는 것은 조인트 커뮤니케를 말합니다. 타이완 관계법 그리고 6개 항의 장기 협정에 따라서 타이완이 충분한 자기 방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계속 협조하며 앞으로 국방장관과 협의해서 잠재적인 정책 변화의 위험과 보상을 파악하고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21일 오전 북한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관련은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시험 발사에 동원된 무기체계는 유엔 안보리 실험금지에서 제외된 낮은 단계의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고위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곧 대북정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 국민을 접종해서 최대의 면역장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신화사가 보도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생산을 늘리고 의료, 교통, 교육 등 중점 산업 인력부터 접종하여 순차적으로 60세 이상에게도 접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3월 22일 24시 기준으로 중국의 누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8,046만 3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계속 늘려야 한다고 국무원 연합방해통제기구의 백신접종조정팀장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이 말했습니다. 중국 전국이 하나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건강그린코드 통행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2급 이상 병원 7,700여 곳이 예약진료제를 도입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린코드 연동인터넷병원이 1,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한 스탱크탱크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해 14조 8천억 위안, 달러로는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숨겨진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는 이 수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금융 및 발전실험실의 류레이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팬데믹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서 2019년 3분기에 139억 위안이라는 최근 가장 최저치로부터 6%나 비예산 차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35년까지 경제의 목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를 감당하기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류레인은 지적하면서 지방정부들이 투자 확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부채를 더 늘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리자동차가 상하의 상장 승인을 평소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상장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22일 실적설명회에서 상하의 상장을 위한 중국증권규제위원회의 승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구이성위의 회장은 아직 감독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상장 승인을 받는 데는 통상 석 달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복수위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최고의 공유자동차 서비스 기업 디디 출신이 홍콩보다 뉴욕에서 먼저 IPO를 하며 최소 천억 달러의 평가액을 책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디디는 특수목적인수회사, 스파크를 통한 상장선택권도 논의한 적이 있지만 목표평가액을 볼 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미국에서의 IPO가 이뤄질 경우 홍콩에서의 2차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디 출신은 공식적으로는 상장 예정지나 일정 등에 대해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에서 암초를 확장하기 위해서 간척지를 매립한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우주기술 업체인 맥사르가 촬영한 사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도 영유수권을 주장하고 있는 수비리프에 지난 2월 2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땅이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센트는 중국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맞이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어서 4분기 수익이 17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텐센트의 4분기 이익은 예상치를 80%나 뛰어넘으며 9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묵은 score